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항상 원리를 강조해드리죠. 기초가 튼튼해야 기법을 씌웠을 때 기법을 잘 활용해서 수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리,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런 매매법이 탄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과거 자료의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이 그 부분과도 일맥상통을 하는데 과거에 어떤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그 반복된 모습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익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 과거의 경험을 매매 어떻게 이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패턴 급등주인데 패턴 급등주 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 버전이 있고요. 이거는 2주치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의 모든 패턴을 다 말씀드리려면 한 10강을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패턴만 집중적으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이어지는 강의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내용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 풀 버전 강의들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동영상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죠. 무료로 또 개방되어 있고요. 채널 추가만 해 놓으시면 모두가 보실 수 있게 자세하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주식도 공부해야 수익 볼 수 있다. 항상 강조드리죠.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고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패턴 급등주 시작해 볼게요. 패턴 급등주가 뭘까? 특정 패턴을 형성한 이후에 패턴이 완성되고 급등하는 종목. 이게 패턴 급등주입니다. 쉽죠? 패턴이 완성된 후에 급등하는 종목.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어떤 패턴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가? 이걸 봐야겠죠. 그럼 패턴 급등주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볼게요. 패턴은 특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주가가 갇혀 있다는 것 또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완성 시 패턴에 갇혀 있던 시세가 분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경향을 이용해서 뭘 해야겠어요? 매매를 해야겠죠. 그럼 어떤 패턴이 나올 때 급등하는지, 무슨 패턴이 있는지 익혀야겠죠. 그리고 뭘 많이 하셔야겠어요? 차트를 많이 보셔야겠죠. 기술적 분석은 어쨌든 차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차트를 보시면 차트상 공통되게 많이 나타나는 흐름들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 흐름들을 자꾸 연구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본능적으로 이 위치에서는 매수해도 되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이제 값만 가지고 주식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많이 반복을 하게 되면 내 손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그만큼 훈련을 하셔야 외국인과 기관에 지지하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패턴 급등주 어떤 종류가 있냐? 여기 있는 게 모든 패턴을 정리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주식시장의 전체 패턴 중의 20, 30%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제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자주 나오고 활용성이 높은 적중률이 높은 그런 패턴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를 볼 건데요. 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중바닥, 다중바닥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바닥권 V자형 패턴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N자형 반등 패턴 이 N자형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상승 직각삼각형 하락 직각삼각형 수렴형 이 세 가지는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상승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중바닥과 다중바닥 바닥권 V자 패턴 역헤드 앤 숄더와 N자형 반등 패턴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승 직각삼각형 뒤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강의까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패턴은 다 마스터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이중바닥과 다중바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매하는 패턴 중에 되게 많이 나오면서도 적중률이 높은 패턴이면서도 안전한 매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패턴 이름에 바닥이 들어가잖아요. 이름에 바닥이 들어가는데 고점에서 매매를 하지 않겠죠. 바닥에서 매매를 하겠죠.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매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런 매매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빨간선이 주가예요. 하락했다가 상승을 시도했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하는 시점 이때가 매수타점이 됩니다. 매수타점은 이중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 작은 삼각형의 꼭지점 위에 있죠. 그 부분을 돌파할 때를 매수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중바닥은 3중 이상의 바닥입니다. 3중바닥일 수도 있고 4중바닥일 수도 있고 5중바닥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바닥일 수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건 몇 중바닥이에요? 하나, 둘, 셋 4중바닥이 되죠. 3중바닥 이상이면 일단 다중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했다가 주가가 상승반전을 시도했지만 꺾이고 내려왔다가 돌파 시도 못하고 못하고 못하다가 돌파를 시도하면 이 돌파되는 초입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개념은 뭐예요? 저항 때 돌파예요, 사실상. 저항 때 돌파. 이것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8천 원인 종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종목이 만 원만 올라가면 희한하게 밀려요. 네, 8천 원인데 9천 원, 9,500원, 만 원 아, 이제부터 만 자릿수로 가나? 하면 밀려서 한 8천 원,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만 한 100원 정도에서 또 꺾이고 8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만 원 가면 또 꺾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종목에 대한 매매를 어떻게 할까요? 만 원 및, 그러니까 대충 한 8천 원 요 근처에서는 사고 만 원에서는 팔고 요걸 반복할 겁니다. 왜?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과거에 그래 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이런 모습이 반복됐다면 미래에 이런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주식 매매는 뭘로 하는 거예요? 가능성입니다. 높은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주식 투자의 전부예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8천 원 매수, 만 원 매도 8천 원 매수, 만 원 매도 그럼 쉽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만 원을 돌파하고 만 천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 맞아요? 아니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모습을 주가가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8천 원에서 만 원 갔다가 만 천 원까지 갔으면 만 원에서 안 팔아서 만 천 원 간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만 원에서 파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이 주가가 새로운 힘이 이제부터는 발현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거예요. 다중바닥도 보시면 똑같아요. 다중바닥도 예를 들어서 8천 원, 만 원, 8천 원, 만 원 8천 원, 만 원인데 만 원 돌파하고 만 천 원까지 쭉 간다. 그때는 매수합니다. 왜? 지금까지의 패턴이 깨지고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 매매법은 보통 패턴이 깨질 때고 패턴이 완성될 때 매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고 실천 차트를 볼게요. 이중바닥은 대충 이런 겁니다. 하락하다가 상승 돌파 시도했지만 못했죠?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근데 이게 위치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주가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매매에 뭐가 들어가요? 바닥이 들어가죠. 바닥. 바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 바닥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 위치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중바닥은 바닥이 두 개 나올 때가 이중바닥이에요. 이중바닥이 나오고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차트처럼요. 돌파할 때 매수하면 어때요?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올라갔죠? 이중바닥은 성공률이 꽤 높고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매매하기에 정말 딱 좋은 패턴입니다. 이중바닥 완성될 때 여기서 완성이라는 것은 전고점 돌파해야 돼요. 돌파 안 할 때 하면 안 돼요. 예측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중바닥도 볼게요. 이건 좀 희한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것도 이중바닥에 들어가긴 합니다. 살짝 짧게 내려갔다가 다시 꺾였는데 훅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와 지금부터 이건 새로운 시세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중바닥은 어렵지 않죠? 그냥 바닥 두 개예요. 바닥 두 갠데 바닥 두 개를 완성시키고 이 작은 삼각형 꼭지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심플합니다. 이중바닥 또 볼까요? 보시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좀 보여줬다가 상승적 반전을 시도했다가 못했죠? 반전 못하고 다시 밀렸다가 그 다음에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 다음에 돌파에 성공할 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중바닥입니다.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좋은 패턴이 바로 이중바닥입니다. 이중바닥 완성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매매해보고 저는 이제 모의투자보다는 실전 투자를 권장해드립니다. 대신 소액으로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만 해도 주식 매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소액으로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액수를 올리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이제 연습할 때 소액을 했어요. 50만원, 100만원 소액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액을 차차 올렸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꼭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다중바닥 개념은 사실 이중바닥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돌파를 계속해서 못하는 가격대를 돌파하면 됩니다. 3중바닥일 수도 있고 4중바닥일 수도 있고 5중바닥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10중바닥이어도 되고요. 바닥을 많이 다지고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바닥이 많을수록 상승할 때 힘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3번 못 돌파한 곳을 돌파했을 때랑 10번 못 돌파한 곳을 돌파했을 때랑 뭐가 더 힘이 셀까요? 10번 못 돌파한 걸 돌파했을 때 힘이 더 세요. 왜? 10번이나 반복된 패턴이 깨지리라고 보통 생각 안 하죠. 그럼 거기서는 대부분 매도하는 물량이 엄청 많을 건데 그걸 뚫고 올라갔다는 건 새로운 힘의 개입이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새로운 힘의 개입, 추세가 바뀌었다 이런 말들. 변곡점을 잡아야 되는 게 주식 매매, 특히 패턴 매매에서 정말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이 변곡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중바닥이 완성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하면 어때요? 올라가죠? 심플합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다음 다중바닥 볼까요? 또 1중, 2중, 3중. 요게 또 3중바닥이에요. 3중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째 급등.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면 이렇게 쭉 시세를 뽑아내는 과정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패턴 급등주 강의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2회차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강의만 잘 보시면 웬만한 패턴은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강의 풀 버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에는 저의 풀 강의 영상들 마음껏, 정말 마음껏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고요.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채널 추가만 하시면 모든 분들께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 잊지 말고 꼭 하시고 저의 강의 1강부터 쫙 마스터하시면 뿌듯하실 겁니다. 분명히 공부한 만큼 수익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바닥권 V자형 패턴인데 이것도 개념은 좀 비슷해요.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확 돌파할 때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쭉 밀렸다가 이렇게 돌파할 때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바닥권 V자형 패턴이고요. 급등 패턴입니다. 이 강의가 이제 패턴 급등 주잖아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니까 이런 패턴은 정말 눈여겨보시고 실제로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차트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사실 이런 패턴은 분봉, 일봉, 주봉 다 쓸 수는 있는데 저는 강의를 이제 일봉 기준으로 합니다. 일봉이 가장 많이 보는 차트이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인 차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봉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주봉에 안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분봉에도 쓸 수도 있지만 일봉으로 보실 때 가장 스탠다드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면 아까 다중바닥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돌파를 못하고 못하고 하다가 한 번 훅 밀렸다가도 못하고 못하고 하는데 여기를 뚫고 나간다. 그러면 바닥권 V자 나 이제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나로 태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돌파를 쫙 시도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바닥을 돌파하는 힘찬 날개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권에서 V자로 쫙 치고 나갈 때 이제 힘이 바뀌니까 힘의 균형이 바뀌면 상방으로 바뀌면 어때요? 매수를 해야죠 당연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매수를 해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바닥권 V자형 패턴 돌파됐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팍팍팍 치고 왔는데 이게 이제 N자형 패턴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N자형 패턴은 추후 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닥권 V자형 패턴 차트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진짜 장 끝나면 차트 막 천 개 정도를 정말 무의식적으로 돌려보고 이러기도 했거든요. 차트를 정말 많이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어떤 위치에서 급등이 나왔는지를 반복해서 보시면 그 형태가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률이 높은 매매는 되니까요. 이 패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닥권 V자형 패턴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쭉쭉쭉쭉쭉 돌파하시도 못하고 가다가 정고점을 쫙 뚫어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라고요? 바닥권 V자형 패턴입니다. 바닥에서 돌파 못하다가 한 번에 뚫을 때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많죠. 주식매매를 하면 이제 V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딱 전환될 때 이게 딱 V자랑 비슷하니까 매수하시면 여기서 N자 그림에서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갇혀있는 기간이 길수록 그 갇혀있는 곳을 돌파했을 때 짧은 시간에 큰 시세를 낼 가능성도 높아요. 그게 이제 패턴 급등주의 투자 매력이고 초보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등주라고 해서 위험한 위치에서 막 잡는 급등주가 아니잖아요.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서도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중바닥, 다중바닥, 바닥권 V자형 패턴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고 있죠.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을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왜? 힘의 균형점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힘의 균형점이 바뀌기 시작한 초입 구간에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시세를 노리는 이런 전략까지 짜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관점이죠. 바닥권 V자형 패턴입니다. 고점 돌파 매수. 어렵지 않죠? 이거는 저항 때 돌파 매수 이런 것도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수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쫙 올라가죠. 이게 매수하고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크게 뛰는 거니까 수익률로는 정말 크잖아요. 안전한 위치에서 공략할 수 있는 매매법이니까요. 꼭 익히셔서 매매 활용하셔야 되겠죠. 자, 바닥권 V자형 패턴. 이젠 다 아시겠죠?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했을 때 혹은 돌파를 못하다가 갑자기 훅 밀릴 때가 있거든요. 훅 밀렸다가 회복됐는데 그 이후에 돌파할 시도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있던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노리는 매매가 바로 이 매매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시면 저는 이렇게 공부 실력이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는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를 하면 한참 동안은 실력이 제자리인데 어느 순간 뭔가를 깨우치면 상당히 탁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공부하면 제자리를 뛰다가 갑자기 탁 올라가거든요. 이 탁 올라가는 지점을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턴 급등주에서 매스타점 잡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한 이후에 어때요?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닷건 V자형 패턴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역헤드 앤 숄더 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빈번하게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 급등 가능성이 참 높아요. 역헤드 앤 숄더는. 헤드 앤 숄더는 하락 패턴입니다. 어깨, 머리, 어깨. 역헤드 앤 숄더는 헤드 앤 숄더를 180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 머리, 어깨. 어깨, 머리, 어깨가 뒤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그 형태입니다. 주가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했지만 실패하고 훅 밀렸는데 회복을 시도했다가 살짝 눌린 다음에 돌파를 다시 쏘할 때. 저 검은 선을 돌파할 때. 그때가 매스타점이 됩니다. 급등 패턴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식 패턴 검색하시면 무조건 나와요. 역헤드 앤 숄더.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적중률도 자랑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가 볼게요. 심플하죠? 한번 어깨 만들었다가 머리로 쭉 밀렸다가 어깨 만들었다가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역헤드 앤 숄더 형도 급등 패턴입니다. 급등 패턴. 매스타점이 나오고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매수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꼭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지 느끼니까. 역헤드 앤 숄더는 급등 패턴이다.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거래량도 붙이면서 쫙! 바로 그냥 그냥 로켓을 썼죠.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역헤드 앤 숄더 완성시키고 완만하게 우상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는데 급등도 물론 잘 나오고 우상향으로 완만하게 갈 수도 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역헤드 앤 숄더 계속 볼게요. 왼쪽 어깨 살짝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 만들고 오른쪽 어깨 만들고 그 다음에 돌파할 때 매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살짝 나왔다가 이럴 수도 있고 좀 세게 나왔다가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유도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차트를 많이 보시면 되니까 또 제 채널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오셔서 같이 보시면서 이 역헤드 앤 숄더도 마스터 해나가시면 좋겠죠. 급등 패턴인데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어깨 돌파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N자형 관등 패턴 볼게요. N자형은 두 가지의 파동을 갖고 봅니다. 빨간색으로 보인 건 주가인데 왜 N자형이냐. 생긴 게 N자 같아서 그래요.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그 정고점을 돌파할 때 N자형 파동인데 이 N자형 패턴은 낮은 위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주가가 중간이나 높은 위치 정도에 있을 때 잘 나와요. 이건 급등 패턴인데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N자형 패턴이 주로 잘 나오고 이건 오히려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성공률이 더 높아요. 실전 볼게요. 자, 검은 선으로 N자를 그렸죠. 쫙쫙쫙 치고 나갈 때 고점 돌파 매수. N자형 패턴은 앞으로도 제가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정고점 돌파 매수 별거 아니에요.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해요. 어려운 매매는 아닙니다. 급등 패턴이에요. 매수한 다음에 바로 급등할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자형 반등 패턴이니까 그냥 N자를 그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이 이렇게 정 N이 아니고요. 옆으로 누운 N입니다. 옆으로 누운 N. 옆으로 살짝 누웠다가 내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N이에요. 정자 N은 아니에요. 마지막 차트 볼게요. N자형 패턴입니다.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다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기.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 이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가가 보시면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다가 상승했던 주가가 N자를 그릴 때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급등 패턴 중에 하나가 된다. 매수 이후에 주가가 쫙 끌어올려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패턴 급등주 강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오늘 못한 4가지 추가로 그래서 총 8가지로 패턴 강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패턴 급등주 강의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 강의 풀 버전 그리고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 추가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 저의 풀광이 영상들 다 들어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마음껏 보세요.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보시고요.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드시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지 않는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